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워만 눈물 속에 난 비워보낼 분위기로 스치듯 보내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내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날 멀고만 세상 끝까지 그리워만 어디라도 난 계속하러 갈 테니 그리워만 나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워만 눈물 속에 난 비워보낼 분위기죠 스치듯 보내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날 아프게 시켜보내요 날 아프게 시켜보내요 날 아프게 지켜보내요 그댄 어디라도 난 그대 먼저 흘러갈게 난 영원히 갈게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지키는 것 예수님의 목소리가 사과의 목소리를 지키는 것 그리운 마음을 눈물 속에 난 뒤에 무엇을 할 뿐이죠 그리운 마음을 눈물 속에 난 뒤에 무엇을 하죠